바로 바이엘은 미넨의 수비벽 김민재 선수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 선수가 바이엘은 미넨의 압도적인 4대 0 승리를 주도한 뒤 스포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눈부셨죠. 하지만 그건 잠시 뒤로 하고 지난밤 유럽 축구계에서 있었던 다른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이 울려퍼지며 우리는 흥미진진한 경기들을 돌아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풀이 맞붙은 경기는 생각보다 치열했는데 맨유가 아쉽게도 1대 0으로 겨우 승리를 거뒀어요. 이 팀의 팬들에게는 살짝 긴장의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맨시티 대 봄머스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6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하며 그들의 강력한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승리만 있는 건 아니죠. 울버헴튼 대 셰필드의 경기에서는 우리의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의 멋진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셰필드가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며 최종적으로 2대 1로 울버헴튼을 꺾고 역전승을 거뒀답니다. 황희찬 선수의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브랜트포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또 한 번 3대 2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는 브랜트포드의 눈부신 질주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펼쳐진 경기에서 에버트는 3대 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죠. 한편으로는 브라이튼과의 1대 1 무승부로 브라이트 팀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있네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벌리를 상대로 2대 0에 승리를 거두며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할 만한 경기 결과는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였어요. 뉴캐슬의 홈 경기는 늘 예측하기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스날이 0대 1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는데 이 패배가 아스날에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을 제외하고는 무패팀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아스날이 첫 패배를 기록하며 7승 3무 1패를 기록 리그 3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아직 한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고 아스톤 빌라도 경기를 하나 남겨둔 상황이라 이 두 팀이 승리한다면 아스날은 5위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무패팀이 토트넘 밖에 없다는 사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입니다. 안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을 지휘하는 명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토트넘의 무패 기록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반더 빌트와 로메로 이 두 선수를 한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의 무패를 지키는 기사라고 표현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죠. 정말 잘 어울리는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에 좀 더 눈을 돌려보자면 뉴캐슬은 중원에서 토날리의 결장이 큰 타격이었고 최전방에서는 이삭의 빈자리도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결장이 뉴캐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리그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이 경기에 임했죠. 전반전에서 두 팀은 0대0으로 맞서며 마치 배속으로 뛰는 듯한 빠른 템포와 치열한 몸싸움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경기의 분수령은 후반 17분경에 발생했습니다. 뉴캐슬이 시도한 슈팅이 크게 빗나가며 골라인을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뉴캐슬의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공을 살려내 크로스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혼전 상황에서 라야 골키퍼가 조금 자리를 잘못 잡은 탓의 공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골문 앞에서 치열한 공중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나온 공을 고든이 굴절시켜 골로 연결하며 뉴캐슬의 유망주 앤선이 고든이 결정적인 골을 성공시켰어요. 정말 치열한 상황에서 터진 값진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을 둘러싼 논란이 즉시 일었는데 공이 경기장을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었냐는 문제였죠. 다행히 비디오 판독 결과 공이 완전히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져 뉴캐슬의 골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정으로 뉴캐슬은 아스날에게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김민재 선수의 탄탄한 수비 덕분에 우리는 바이엘은 미넨의 또 하나의 무실점 승리를 목격했죠. 때 리흐트 선수의 부상이라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팀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파메카노가 돌아와서 골까지 성공시키며 활약했죠. 정말 대단한 복귀였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세 번째 분에 바로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사내 선수가 코너킥을 맞게 되면서 멋진 헤딩골로 이어졌습니다. 이 골은 우파메카노 선수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힘있는 점프 그리고 머리로 공을 정확하게 찍어넣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내 선수는 다시 한 번 크로스를 완벽하게 내주며 케인에게 멋진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케인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켰죠. 그야말로 팀워크의 향연이었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바이엘은 미넨의 페이스로 진행되었고 71분에는 또 한 번의 환상적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망과 무시알라의 연결 플레이가 돋보였죠. 무시알라가 공을 코망에게 찔러주며 코망은 그 공간을 파고들어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자신의 경기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거의 다 흐른 후 해리 케인 선수에게 전해진 공이 그의 발끝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케인 선수가 마치 골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의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멋진 골을 성공시켰죠. 이로써 해리 케인 선수는 득점 선두 경쟁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것은 해리 케인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죠. 전반 23분경 상대의 롱패스를 예리하게 캐치해내는 김민재 선수의 예측 수비는 그야말로 예술적이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상대를 압도하며 팀의 무실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반 39분에 보여준 김민재 선수의 탁월한 몸싸움은 상대 공격수를 당황하게 만들며 우리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후반 초반에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만만치 않게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수비로 팀을 지키며 결국은 4대0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수비가 단순히 골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상대의 의지를 꺾는 그런 힘이 수비에는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땅볼 경합에서 4번의 시도 중 3번을 성공시키며 공중볼에서도 2번의 경합을 모두 이겨내는 완벽한 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터치와 패스 능력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7번의 터치와 1번의 시도로 4번의 패스를 성공시켜 팀에 큰 키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김민재 선수는 무려 7.5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파메카노 선수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 그는 헤드트릭을 기록하며 9.9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이 경기에 진정한 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엘은 미넴 팬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벌 도르트문트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도르트문트의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의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죠. 특히 점수가 더욱 의미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경기가 도르트문트의 홈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홈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바이엘은 미넴에게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